빨리 감자칩이랑 딥을 치우세요 여기 밤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간식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먹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먹는 즐거움 없이 살아가긴 힘들 겁니다 혹시 저만 그런 걸까요? 야식이 너무 좋아요 아니면 늦은 밤에 먹는 음식 맛은 원래 더 좋은 걸까요? 어? 저기 손을 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불행히도 우리는 한밤중에 간식을 먹는 것이 정말 나쁘다고 들어왔는데요 밤에 먹는 것은 전부 엉덩이와 허리로 간다는 말이 있죠 칫 중요한 것은 2015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야식에 대한 몇 가지 새로운 관점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밤에 살찌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아주 맛있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하하하 자정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해 배우기 전에 구독 버튼을 클릭하세요 삶의 밝은 면에서는 건강, 신체 단련, 신비한 발견 그리고 다른 수많은 주제에 관한 수백 개의 비디오를 제공합니다 채널에서 매일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가장 먼저 알고 싶다면 작은 알림밴만 누르면 됩니다 여기 단백질이 많고 당분이 적으며 GI와 GL이 낮은 음식 목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약원은 혈당지수 및 혈당부하지수를 나타냅니다 혈당지수는 식품이 혈액 속에서 당분으로 얼마나 빨리 분해되는지를 보여주고요 혈당부하지수는 음식 1인분에 얼마나 많은 탄수화물이 들어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두 지표가 낮을수록 건강한 식품입니다 또한 건강한 야식의 열쇠는 절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절대 잊지 마세요 9번부터 살펴봅시다 9번 치즈 치즈는 고단백 식품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배가 고플 때 치즈 한 조각을 먹으면 아침까지 든든합니다 게다가 체중 조절을 위한 심야 간식으로 저지방 치즈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치즈는 트리프토판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트리프토판은 우리 몸이 발달과 성장뿐만 아니라 세로토닌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아미노산입니다 그 결과 기분도 좋아지고 숙면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절제, 절제, 절제 제가 방금 뭐라고 했나요? 맞습니다 절제 심야 간식으로 치즈를 먹기로 했다면 그건 치즈 한 조각을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한 덩어리가 아니고요 8번 코티지 치즈 고수과에 있는 아주 작은 집에서 먹는 건가요? 코티지 신경 쓰지 마세요 코티지 치즈는 카세인이라는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소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심야 간식의 가장 좋은 종류의 단백질입니다 배고픔을 막아주고 포만감을 증가시킵니다 한밤중 간식으로서 코티지 치즈가 좋은 또 하나의 이유는 풍부한 비타민과 밀양 영양소 함량입니다 코티지 치즈는 근육의 건강을 돕고 면역체계를 향상시키고 혈액의 질을 개선하며 뼈를 강하게 만듭니다 와 이 모든 걸 다 그냥 간식을 먹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셨겠죠? 7번 허머스 이거 제가 좋아하는 것 중 하나인데요 집에서 직접 만든 허머스의 경우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배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들릴 때 허머스에 당근이나 샐러리를 찍어 먹는 것은 탁월한 선택입니다 허머스의 병아리콩은 포만감을 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배고픔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억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허머스가 너무 지방이 많고 열량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적당량을 먹으면 괜찮습니다 6번 요거트 과학자들은 그리스식 요거트가 완벽한 심야 간식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단백질이 많고 지방과 당분이 매우 적습니다 한밤중에 뭔가 너무 먹고 싶은 심한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저칼로리 간식입니다 게다가 요거트에도 치즈처럼 트리프토판이 들어있습니다 휴식, 진정 및 수면 유발 효과가 있는 세로토닌 및 멜라토닌의 생산에 기여합니다 요거트는 또한 소화를 돕고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간식을 더 맛있게 만들려면 과일이나 베리를 넣거나 통밀토스트와 함께 요거트를 드세요 5번 크래커 제가 말하는 크래커는 열량이 낮은 복합탄수화물로 이루어진 통곡물 크래커를 의미합니다 이 제품을 살 때 재료목록에 통곡물 100%라고 쓰여있는지 확인하세요 통곡물로 만든 이라고 포장해 쓰여있으면 선반에 다시 올려놓으세요 이런 제품의 경우 밀가루로 만들어졌지만 극히 일부의 통곡물 성분이 첨가되었다는 뜻입니다 허머스, 치즈 한 조각 혹은 코티지 치즈를 크래커에 얹으면 맛있는 통곡물 간식이 완성됩니다 4번 팝콘 믿기 힘들겠지만 팝콘은 밤에 먹기에 완벽한 간식입니다 하지만 버터가 잔뜩 들어있는 전자레인지 팝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만든 공기로 튀긴 팝콘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허리둘레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이런 식으로 만든 팝콘은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하고 지방과 열량이 적으며 소금과 설탕이 없습니다 대부분 섬유질과 공기이기 때문에 포만감을 줍니다 맛을 더하고 싶다면 마늘, 소금, 고춧가루 또는 약간의 허브와 향신료를 추가하세요 짜잔 3번 달걀 달걀은 또 하나의 놀라운 간식입니다 달걀 한 개가 75칼로리밖에 되지 않지만 단백질이 매우 풍부해서 오랫동안 포만감을 줍니다 달걀은 치즈와 요거트만큼 훌륭한 트립토판 공급원입니다 즉 달걀을 먹은 후에 만족감과 졸음을 느끼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유 죄송해요 깜빡 졸았어요 2번 야채 야채 간식은 최고입니다 건강에 좋고 열량도 낮습니다 영양소, 비타민,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양껏 많이 먹을 수 있죠 야채 간식의 좋은 점은 먹은 야채를 소화하기 위해 그만큼 많은 열량을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분의 칼로리가 남아도 지방세포에 저장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밤에 종종 배가 고프시면 샐러리, 당근스틱 혹은 야채 샐러드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1번 바나나 바나나는 열량이 상당히 높지만 풍부한 칼륨과 매그네슘 함유량을 최장점으로 볼 수 있죠 이 성분들은 바나나를 굉장한 이완제로 만듭니다 바나나에 또한 소화와 심장 건강에 좋은 섬유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리프토판도 풍부합니다 트리프토판은 졸음을 일으키는 멜라토닌 생산에 도움을 줍니다 와, 요거트, 코티치즈, 바나나 트리프토판 삼총사네요 이 모든 음식물은 당신이 배고픔을 가라앉히고 허리를 날씬하게 유지하게 해줄 진정한 구세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기 전에 절대 먹지 말아야 하는 식품도 있습니다 보너스로 피해야 할 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빨리 반응하는 탄수화물 과학적인 설명을 하자면 빨리 반응하는 탄수화물은 높은 GI와 GL을 가진 탄수화물입니다 포만감은 오래가지 못하고 아침에 체중이 더 많이 나가게 만듭니다 그런 식품의 목록을 만들려면 여기에 나열하기엔 너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단 것, 그러니까 케이크, 사탕, 도넛 같은 것을 피하세요 이런 음식은 바로 허리로 갑니다 사과 놀라셨죠? 사과는 열량이 적고 모든 종류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지만 아침이나 이른 오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에는 섬유질과 팩틴이 풍부하기 때문인데 팩틴은 사과 껍질에 들어있습니다 사과는 소화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수면 방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술 술은 사람을 졸리게도 하지만 또한 몸을 탈수시키고 배고픔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 결과 한밤중에 몹시 배가 고파져서 잠에서 깰 수 있습니다 매운 음식 맵고 짠 음식이 탈수를 일으킨다는 건 모두 알고 있죠? 그리고 한밤중에 물을 마시러 일어났다가 뭔가를 더 먹게 될 수 있습니다 심야 간식에 대한 당신만의 노하우가 따로 있나요? 어떤 팁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아래 댓글에서 비밀을 공유하세요 우리 모두 밤에 간식을 먹고도 날씬하고 건강하고 싶어요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엄지손가락을 들어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밝은 면을 구독하고 가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고 곧 다시 만나요 건강하게 지내시고 감사합니다.